안녕하세요 반스코리아의 안대근입니다. 오늘은 반스의 새로운 스케이트 슈즈 울트라 레인지 프로의 웨어 테스트를 진행하러 왔습니다.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컵솔이어서 무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 매우 가볍습니다. 그리고 신발 안쪽에 통풍을 위해 처리된 메쉬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기존에 신던 반스보다는 좀 확실히 가볍고 그립감도 좋은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통풍구가 한국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안쪽에 여기 통해서 지금 땀 같은 게 다 배출되고 있어서 지금 또 땀이 양말에 안 적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신던 반스에 비해서 되게 꽉 조이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다 보니까 좀 제 발에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. 일반 운동화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? 반스는 뭔가 다 얇았던 느낌인데 이거는 딱 봤을 때 그냥 뒤부터가 뭔가 딱 잡아줄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. 뭔가 헐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플립할 때?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스냅 먹여도 딱히 무리 없을 것 같아요.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거부감 들었었는데 직접 보이니까 더 예쁘네요. 신발 딱 처음 신었을 때 거부감 없이 원래 신었던 신발보다 더 편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. 그다음에 이 옆에 아웃솔이 보드에 되게 착착 달라붙어요. 그래서 예전에 타던 것보다 좀 더 찰져진 것 같아요. 예전 반스는 좀 무거운 느낌인데 발도 착착 나가고 잘 붙어요. 강력 추천. 강력 추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